사찰음식과 명상을 주제로 한 교사 직무 연수가 1박 2일 일정으로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펼쳐졌습니다. 가끔 학교 불자 교사 20여 명이 소중한 체험을 하면서 청소년 교육과 불교포교의 미래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 교사 20여 명이 서울목동 조계종 국제선센터에 모였습니다. 불교계 청소년포교단체인 파라미타 청소년연합회가 마련한 제2회 교원 직무 연수, 서울과 평택, 울산 등 전국 각지의 신신 깊은 교사들이 1박 2일간 도반이 됐습니다. 첫 행사였던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호평받은 사찰음식체험과 연극명상지도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일정이 진행됐습니다. 연극을 통한 어떤 역할, 놀이, 그걸 많이 적용해서 아이들이 집중도를 향상시켰다 그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명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색했던 표정은 금방 사라지고 교사들은 상황 속 역할에 빠져 손짓과 발짓으로 아픔과 슬픔, 기쁨 등의 감정에 집중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근기를 키우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 법을 집중적으로 익혔습니다. 1박 2일이 좀 짧다 느낄 정도로 내용도 아주 알찬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혼자만의 고민, 또 자기 어떤 고뇌, 이런 것들을 다 해결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옆에서 좀 조력해줄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지도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될지 몰라서 마음이 많이 속상하거나 힘들거나 무거울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쉬는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교사들은 불가에서 전해내려온 전통 사찰음식의 이론을 배우고 조리법을 실습하면서 화학 조미료 맛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식생활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티 요가 수업을 통해 알아차림 수행도 경험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근무하고 있으니까 먹거리 같은 경우도 바른 먹거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오늘 체험하면서 되게 사찰음식이 웰빙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 선생들이 좀 많이 알면 반가워할 연수고 교육의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상대하는 교사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자기를 돌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낀 시간이 됐습니다. 파라미타는 불교 인재 양성을 위해 불자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직무 연수의 수준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사찰음식과 명상은 현재 한국 불교가 보유한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세계화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사찰음식 체험과 명상에 관한 지도법을 일선의 교사들이 앞장서 배우고 익히면서 건강한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도 됐습니다. 조계종 국제선센터에서 BBS 뉴스 권송입니다.